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에서 그동안 항상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쓴소리 한번 해보려고요. 선생님 성격에 사실 쓴소리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지금 시기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안타까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서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또 아이들 대하면서 느꼈던 많은 아이들이 정말 아, 인강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더 많겠구나. 오,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빠르게 올바른 길로 올 수 있을까. 딱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시점이 이제 5월이에요. 지금 정말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또 개념 공부에 대한 마무리가 돼가는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개념 공부가 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모의를 봐도 모의를 봐도 점수근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내가 공부한 건 그동안 뭐가 되지. 그래서 뭔가를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점수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시 후퇴를 하죠.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일단 내가 공부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감이 결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결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꾸 뭔가 더 나아가려고 도전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도전의식이 없다라는 거야. 많은 아이들이 피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끝냈다라는 건 적어도 교과서에서 내용 영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엑셀 삼성 미분할 수 있니? 50점 정도만 나와도 예스 나와요. 너 그러면 비록 점수는 낮지만 그 낮은 점수 쪽에서 그럼 내가 왜 그렇지? 그러니까 또 엑셀 삼성 미분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정말 후퇴한 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꾸 피하려고 되네.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난 이거 할 때가 아닌가 봐. 너무 복잡하다. 게으름이 발동하는 거죠. 그 안에서 게으름이 발동해서 그래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거죠. 아니야. 여러분 제발 피하지 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평진하고 늦어요. 늦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서 저는 좀 제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미루다 보면 내일이 수능이 와요. 구평 이후로 그걸 하려고 들면 결국은 또 힘들어지게 돼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아파 보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해보시고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강의가 있는 거잖아요. 강의에 의존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강의에 의존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의존해도 되는 강의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나쁜 강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태도로 정말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정말 수능장 실전에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비단 선생님 강의 말고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돼요. 도전해서 안 되니까 자꾸 들어보고 남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아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공부의 가장 좋은 왕도는 반복이잖아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생각에 자꾸 피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거든요. 도전하셔야 돼요. 자기가 풀기 좋은 것만 풀고 공부를 했대. 이건 공부가 아닌 겁니다. 공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듣기에 되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좋은 것만 내가 나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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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이 없어요. 너가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들어봐야죠. 물론 그것이 정말 수능 범위에 벗어나고 수능에 어울리지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이 큰일 나죠. 위험하죠.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거든요. 정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임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 내가 그래 내용력적으로 나 미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미분 문제가 안 풀리지? 거기서 무언가를 내가 가장 묻고 따져야 되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 발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배우셔야 돼요. 소통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도전해보지 않고 강의를 들어보지 않고 피해가고 음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제 주위를 들여다보니 꽃이 폐요. 놀러가고 싶고 유혹도 많고 지금 이런 시기거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셔야 돼요. 제발. 제발. 선생님이 가장 정말 정직하게 거기에 맞춰서 물론 몇 년 그래왔지만 올해 강의는 더욱더 선생님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친절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좀 더 그래 당연히 애들이 따라올 거라 예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건너뛰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도전하세요. 미리 피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일단 차근차근히 일단 기출부터 올바른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무얼까. 그건 등급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교과서의 내용력을 알았다면 내 점수가 지금 현재 어떻더라도 기출은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출문제 너 풀 수 있는 것만 풀 거야? 아 선생님 일단 3점짜리부터 해보고요. 4점짜리도 쉬운 것부터 해보고요. 그러면 뭐가 나아지니? 물론 물론 수능 때는 그래야죠. 실전에 가서는 일단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걸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연습은 그렇지 않아요. 연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쉬운 것만 자꾸 하다 보면 쉬운 것만 풀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수능장에 가면 실수하게 돼요. 보다 나은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봐야죠. 내가 못 푸는 것도 풀어봐야죠. 풀려고 노력해봐야죠. 그래야지 뭐야죠? 뭔가 한 단계를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출은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 단계 한 단계에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기출에 대한 걸 정말 올바른 태도로 했다면 그런데 사실 올바른 태도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높아서 선생님이 기출구도 워크북이 나왔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출이란 정말 누구라도 반성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하셔야 합니다. 비교해보시고 강의 들어보시고 좋은 강의는 들어보시는 겁니다. 들어보셔야 되고 달라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기출을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나았다면 조금 더 기출 외에 내가 이제 드디어 뭐야 낯섬에 대한 것도 하고 싶다? 하셔야죠. 너무 많은 콘텐츠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접 만들잖아요. 헛도로맛도로 만들지 않거든요.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수능장에 갔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이 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과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들어보고 나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제발 용기 내세요. 공부에 있어서 만큼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뒤로 후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자꾸 문제를 푸는 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좋은 강의는 스킬적인 요소나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강의예요. 분명히 세상에 좋은 강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셔야 돼요. 의존한다는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들어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고요. 견뎌내고 나면 그 이후로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열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야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 알아서 뭐 이제 선생님 맞군요. 이게 맞군요. 그래서 정말 이후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제발 자신감 버리지 마시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 너만 안 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누구는 학생 개인마다 누구는 안 풀리면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야 아 이건 내가 아닌가 봐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닌가 봐 피해가려는 친구 이 두 가지끼리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절대 절대 도전하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수능 때 웃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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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